제가 제가 이속 느리게 해놨거든요 세대 세대 이속 느리게 해놨어요 바바리아 바바리아 하나도 바바리아 와 근데 백으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냐 근데 못 먹으면 그냥 터지는데 뭐 하면 돼요? 난 다시 위자드 합니다 나 레인줄 할 때 아 탈라지네 개나잼인데 옆에서 누가 누가 중얼중얼 대는데요? 손 들고 중얼중얼 대세요 선생님 아니 뭐 포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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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겠다 포칭키? 나 딜라인 가야겠다 겁난다 나 누구랑 붙어다녀야 되냐? 루트형이랑 붙어다녀야겠다 다 같이 가야 돼 다 같이 다 같이 붙어있어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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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거 이쪽 1번 핀쪽에 다 모여서 가죠 나는 누구 붙어다니지 않을거야 알아서 오세요 힐러가 저러면 되냐? 힐러니까 이러지 힐러 던지시는데 귀족이에요 귀족해 모르세요? 귀족 맞나? 힐러 원래 귀족이잖아 힐러가 풀템이면은 귀족 인정합니다 오케이 얘들 와이오나? 오오 겁나 겁나 많은데? 우와 왜이런데 왜이런데 제가 제가 지금 다시 제안하는거지만 여기 빠져나가는거 어떨까요? 저기 유에이지 하나 있는데 아닌가? 어? 우리쪽에 한명? 내렸어 화면 내렸어 우리쪽 파밍 해야겠다 그냥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린 이깁니다 빅코리 아 파쿠르를 못해 다른 조수 파쿠르 1번핑 지배하면 내렸어요 힐러 파워 뭐했다고 뭘 하고 파워업을 해야지 아니 레인저밖에 레인저꺼들밖에 안나와 1번 잡아야 되는거 아니야? 바로 옆에 함이야 난 힐러거든요 잡다 잡자 야 위자드 빠져 위자드 빠져 조심해 아니 어디다 하면 하는지 몰라 한명밖에 못봤어 일단 보인다 여기있다 아 모르겠다 따라와 따라와 내가 아 왜 장전이 안돼 건더편에도 있다 바바리앙 나이스 한대 한대 기적해볼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왕구 피 채워야돼 다음판에 임마 오 지루콘있었어 방금에 와 지루콘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어 와 템 사라지는 속도 소름인데 방금 이게 강화가 생각보다 중요하네 매우 중요 매우 중요 제꺼 없어요? 저 팔라딘 겁나 많습니다 저 팔라딘이 많아 왜 저 제꺼부터 안 좋죠? 저 파워 저 가고있습니다 기다려주시죠 저 가고있습니다 모조 끄렸네 파워프침 가고있습니다 이 시국에 파워펌 레인저템 어디있습니까 레인저 레인저 레인저템 나있어 여기 여기 겁나 많아 먹어먹어먹어 저 이 시국에 그 구급상자 공장 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러실까 아 진짜 아 지루콘 주세요 그니까 아 지루콘은 양심 아 그거는 양심 없으시잖아요 아 그럼 뭐 어쩔 수 없거든요 아 팝콜 안돼 깨빡치네 진짜 빡쳐보인다 구상 필요하신 분 선착순 한분만 저... 저염 빨리 오시면 드릴게요 잠시만요 방금 방금 발견했는데 홍길동님 안먹고 가시네요 다른 사람템 구상 3개도 가져가세요 길동님 왜 다른 사람템 안먹어 주십니까 지나가는 소리가 나은데요 구상하나 구상하나 홍길동님 왜 다른 사람템 안먹고 가십니까 무게도 없는데 다 봤습니다 여기 밖에 템 버려놓을게요 구상 5부제 갈게요 구상 5부제 구상 5부제 오늘 오늘 무슨요일이죠 수요일이요 끝에 3자 안들어가 아... 이거 마스크 삼보제도 아니고 아 감사합니다 한 대 더 아... 감사합니다 화날뻔했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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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x4 오우야야야야 negatives 1대x2 확인하고 안되지 맞다 rescued 어디야 어디야 내가 공방송 두대 두대 제가 이속 느리게 해놨거든요 세대 세대 바바리아 바바리아 하려도 바바리아 오케이 야 궁수 개쎄 궁수 개쎄 레인저 진짜 위자드 잡았어 나이스 내가 방어해 주지 잡았지 어디서 지루콘 지루콘 루트양 지루콘도 주워왔죠 여기 궁수 없었습니까 저 5강 만들었어요 저도 5강 만듭니다 우아 5강 다 4강이요 전 4강도 안됐습니다 레인저 2개밖에 없는데 긴불로 한 대 빠져야겠네 다 갑니다 폭발의 지팡이 5강하면 3레벨이야 레인저 레인저 팀이 잘 안떴네요 이 판에 길동님 안되신거 아닌가요 길동님 안먹고 가시던데 그iseen 그....그건머리 저는 제템도 안먹었어요 자 구상호부제 다시 실시하요 오세요 뒤에 사람 300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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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다는데 어 이거 매테오 이거 매테오 한 방 어디 보인다 305도 바로 앞에! 바바리안 엎드려있다 여기 그냥 레이전 떨어지는거 바바리안 내가 잡을게요 집 들어갔다 아 저 파쿠르 아 진짜 파쿠르 안될수있다 아 새X 짜증나네 예 싸우는 중 바바리안 어디서 지금 아니 위자들 안보여 지루콘 저 죄송한데 지루콘 사업에 왜 또 파업인데 저 지금 업그레이드를 할수있는데 지루콘 가져가셔가지고 저희도 오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 근데 여기 한명 더있었는데 군수있었어 여기 오토바이타고 3번가자 어 3번가 3번가자 가자 가자 빨리가 빨리가 빨리 뛰어가 빨리가 제가 등에 든든하게 있어야 화살이 안박히거든요 저거 뭐야 레전드네 야 위 위 위 위 80 80 여기 2층 뛰어내린건가 있었어 여기 거기있어 궁수야 궁수 간다 지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거 왔어요 저거 왔어요 기절 기절 아 나 매태요 내꺼 맞자 야 뭐해 야 나 근데 지루콘 3개 먹었다 대전드 나 하나만 줘라 뚝 빼기 때리고 뚝 빼기 때리고 일단은 강화부터 할께요 사장님 저 피좀 안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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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여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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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있나 펜줄까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구상 구상 하나있어 내 지루콘 가져가 왕구 죽었어? 지루콘만 가져가 지루콘 가져가 여기 위자드 2명 왔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우리 왔어 우리 왔어요 안보여 일로와 안보여 아니 안보여 안보여서 죽었어 이거 잡아야돼 지루콘 개많아 하나 잡았고 일어나라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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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잡았다 나이스 차소리 차소리 들어가 들어가 나 좀 때려주세요 빨리 자리 Bright 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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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보있나 아이 멍청하나 빨리 하라니까 구상 드릴거인데 일로와 일로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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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forever 나이스 집중히 힐 해드리고 있고 눈 안보여 저 집중히 힐 해드리고 있거든요? 빨리 가가지고 제가 뚱뻑이 안에서 뚱뻑이면 얘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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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테오! 지루콘 남아요. 지루콘 3개 버렸습니다. 드세요. 한 개 먹어볼게요. 그거 제 지루콘인데 야 메테오 레전드네 아니 근데 레인지 혹시 없나요? 여기 있네? 어 됐다. 나 이제 풀 10 야 이거 왕구의 시체 아니야? 어 보금 앞에 위자드씨와 함께 가야되거든요? 바운투랑 앞에 두명 오토바이 탄다. 죽여 죽여! 부정먹고 싸우면 돼. 오면 에프해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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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아직 안 온다. 막아 막아 어디서 지금? 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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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씨 한병씨 아 어차피 무적이지? 무적해 무적 무적이야 무적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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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움직이네 매테오 깠다 매테오 깠다 어디서 지금 나이스 매테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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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매테오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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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토바이 킹토바이 어디서 지금 일로와 들어와 또왔나 킹토바이 킹토바이 일로와 들어와 야 우리 양각인데? 좀비 뚫자 일단 하단 좀비 들어가든 뭐야 니가 죽었어 내가 방어해 주지 살려주세요 들어가 일단 들어가서 이거만 먹어 조심해 킹토바이 맞췄다 리드샷 아 맞아 나도 송강생이지 나이스 잡았고 위자도 위자도 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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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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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았어 작았어 힐 계속 뿌려 힐 계속 꽂아줄게 힐 계속 꽂아줄게 아니 화살이 없어 쟤 한대 힐 계속 꽂아줄게 하단 있어 밀자 저거 궁수하는 위자들 밖에 없어 밀자 밀자 하나 더 있어 또 어디어디 저 위에 있는 애지 팔라딘도 있다 어디가 바바리아 이런거는 근접은 요걸로 팔라딘 망가졌어 팔라딘 망가졌어 예예예예예 아! 나 피 채워줘 잡았어 잡았어 밑에 온다 파살이 없어 어디서 지 이게 안 터진다고? 빨리 빨리 한 대만 더 아씨 자힐 여기여기여기 한 방 때렸어 나 화살이 없어 여기 한 방만 때려줘 공수 나 화살이 없어 잡았다 잠시만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지 나 얘랑 싸웠어 잡았어 잡았어 화살이 없어 빨리 여기로 쫓아와 한 대 한 대 두 대 잡았어 잡았어 밑에 팔라딘 화살이 없어 왼쪽에도 있다 한 대 한 대 나이스 왼쪽 왼쪽 위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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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헤드샷 아 까비 해측샷 아 이건 까비 루트 형 뛰어 뛰어 파워 이 자식아 어디있어 어디있어 루와 어디가 어디가 오케 와 와 개난전 야 이거 팔라딘 없으면 안되있게 팔라딘이 짱이야 지루콘 필요하시무요 지루콘 두개 구상 드세요 아 나 구상 이제 처음 먹어보니 아니 에어드라 아니 내가보니까 가마리안 필요 없는거 같은데 이 팔라딘으로 가야겠는데 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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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싸우면 돼 뭐야 죽었어 어 엎드렸었어 어 나는 무적 안되네 한 명만 되나본데 아 둘이 됐네 먹으면 다 되는거야 지루콘 남들이 못먹게 우리가 먹어야지 야 얘 한 명 진짜 잘한다 나 두 대 다 맞았어 와 이거 진짜 재밌네 개난전 뭘 재밌네 이렇게 힘들게 싸운거 처음이야 아니 궁수는 화살이 다 쓰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돼 하연병으로 때리고 체크 체크 들어와 레인저 위자드 미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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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드로 타 한 대 맞췄어 누구누구누구 맞췄어 루트야 오른쪽 위자드 위자드 맞췄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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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았다 한 대 나이스 위자드 잡자 자 4일 때려놓고 너 친구 없어 어 나 한 대 맞았다 나이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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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판 쫓 야 김블루 몇킬 했어? 나 나 몇킬이야 나 12킬 나 18킬 했어 나 나 14킬 하하하하하하 레전드 개고잼인데 야 이게 게임이 나 레인저 한번 해볼래 콜 콜 콜 내가 팔라딘 할까요? 왕구가 팔라딘 해봐 노트북 루트 루트 리엔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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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